여러분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기억나세요? 와 진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 것 같아서 다들 깜짝 놀냈잖아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어땠나요? 자신만만하게 헛소리하는 환각현상 방금 한 얘기도 까먹는 기억상술 뭘 시켰는지 잊어버리는 목표 표류까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정말 컸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돌아야 새로운 청사진 SCL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기존에 무조건 크게 전략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 대안으로 떠오른 SCL이 대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로 성능을 직접 확인해본 다음에 이게 앞으로 AI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AI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아이디어는 사실 진짜 단순했어요 뭐냐고요? 그냥 모든 걸 더 크게 만들자 이거였죠 근데 이 더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가 처음에 AI한테 기대했던 건 정말 많았죠 딱딱 사실을 기반해서 대답해 주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대화 흐름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비서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하는 환각 대화의 맥락을 툭하면 잃어버리는 기억상실 그리고 애초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목표 표류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믿는 가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규모의 힘이죠 데이터를 그냥 산더미처럼 쏟아붓고 모델의 파라미터는 수천억 개 아니 조단위까지 늘리고 학습 시간도 끝도 없이 늘리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환각이나 목표 표류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두가 깨달은 거죠 아 그냥 몸짓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무작정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SCL입니다 SCL 이게 뭐냐면 구조화된 인지 루프의 약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이 접근법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 LLM의 단점 그러니까 그 헛소리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LLM을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보고 더 큰 구조 안에 쏙 집어넣어서 그 단점들을 관리하고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접근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SCL의 핵심 철학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환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와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LLM의 한계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게 바로 SCL의 시작인 거죠 좋아요 그럼 대체 이 구조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길래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신뢰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SCL은요 다섯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메타프롬프트가 넌 이렇게 행동해야 해 하고 규칙을 딱 정해줘요 그럼 둘째 판단 모듈, 즉 LLM이 그 규칙 안에서 생각을 하죠 그 결과는 기억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실행 모듈이 실제 행동에 옮기고 마지막으로 제어 모듈이 이 모든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다섯 단계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뭐가 좋냐?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첫째 정확성 LLM이 속으로 헛소리를 좀 해도 제어 장치가 딱 막아주니까 엉뚱한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둘째 투명성 모든 과정에 기록되니까 나중에 얘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하고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성 어제 물어봤을 때랑 오늘 물어봤을 때 답이 달라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엔 똑같은 답이 나오죠 기존 AI 에이전트들의 고질병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1호는 뭐 글쌔요 근데 진짜로 이게 될까요? 백문이 부려일견이죠 SCL을 다른 쟁쟁한 AI들이랑 직접 붙여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테스트 문제는 여행 플래너 만들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파리 맛집 찾아줘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보고 비가 오면 실내 관광지 추천 이메일을 보내고 날씨가 맑으면 야외 사진을 생성해서 첨부해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꽤 복잡한 미션이었습니다 논리적인 판단이랑 정확한 실행 능력이 둘 다 필요했던 거죠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아주 명확합니다 정확성, 투명성, 재현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나 제미나이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X표가 보이시죠? 그런데 SCL을 100% 적용한 챗 원더는요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죠 심지어 SCL을 어설프게 부분적으로만 적용했더니 바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걸 점수로 바꿔보면 차이가 더 확 들어옵니다 3점 만점에 SCL을 쓴 챗 원더만 유일하게 3점 만점 다른 AI들은 점수가 처참하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설프게 말고 완전한 SCL 구조를 갖춰야만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자꾸 챗 원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SCL이라는 똑똑한 프레임워크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개발자들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이 강력한 SCL의 힘을 빌려서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뚝딱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SCL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AI의 미래는 바로 구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체를 딱 한 문정으로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조가 지능을 만든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쓸 수 있는 똑똑한 AI는요 단순히 모델 크기만 키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잘 짜여진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SCL 패러다임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막연했던 LLM의 잠재력을 드디어 우리가 믿고 제어할 수 있는 쓸모있는 앱으로 바꿔준다는 것 또 지능은 크기가 아니라 구도다라는 걸 제대로 증명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의 핵심이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나은 구조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또 어떤 얼마나 더 놀랍고 신뢰할 수 있는 AI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